아, 아쉽구나. 괜찮습니다. 내일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많은 참여하고 싶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참가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과 4학년의 재학 중인 임창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헌터학부 대학원 1학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주기도라는 거에요. 저녁이 되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의 하늘에 계실. 나는 오늘의 하늘에 계실. 나는 오늘의 하늘에 계실. 아버지 이름으로 부끄래 수혜야 슬피를 이뤄지길 하늘과 이 땅 위에 이 요한 약심 내게 주시고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소서 우리 시험에 늙게 마시고 강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 원세와 영원 아버지께 영원 내 나라 영원 영원히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부끄래 주의 나라 슬피를 이뤄지길 하늘과 이 땅 위에 이 요한 약심 내게 주시고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소서 우리 시험에 늙게 마시고 강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 원세와 영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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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호킹 언제 들어 가실지 모르게 순식간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일째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참가자가 4명이어서 결승 진출자가 2명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참가자가 2팀이기 때문에 당 1명만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광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에서 하는 스탬프 모금 추첨을 내일 추첨식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 그냥 자전거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자전거예요. 3등은 사진기입니다. 그냥 사진기가 아니에요. 이거 역시 폴라로이드 사진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4등은 뚜레쥬류 이용권입니다. 우리 바울간체의 뚜레쥬류가 있죠.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받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브리에서 지금 얼굴 감기한 여름 주님께 구했네 이 세상에 헛되고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 살아요.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 살아요. 메인으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3iform P 생명의 무릎 생명의 무릎 생명의 무릎 생명의 무릎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